마레이시아에서 팜 열매가 실시 없이 쏟아져 나오는데 아이고 바로 바로 팜 열매는 다공을 거쳐 팜유로 만들어져 한국, 미국, 유럽 등 전세계로 수출된다 팜위를 빼놓고는 말레이시아를 논할 수 없을 정도 팜유가 되는 과정을 담기 위해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아쉽게도 공장에선 팜유 제조 과정을 볼 수 없었다 수소망 끝에 전통 방식으로 팜위를 만들고 있다는 마을을 찾아가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절구가 호호 뭐여 이거 여기도 있었구만 불에 끓인 팜 열매를 넣고 빠주는데 아니, 이렇게 하면 기름이 나온다 용? nanti 부하 팜 오일 itu kita cuci dulu selepas cuci, kita rebus selepas rebus, kita tumbuk selepas tumbuk, kita masuk dalam 가인 kita kasih perang yang keluar itu 팜 오일 마을 사람들은 팜유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만큼만 만든다 ini secara tradisional untuk mengeluarkan minyak sawit secara manual 보약을 짜듯이 긴천을 힘껏 짜주면 주황빛의 팜유가 흘러내리고 투명한 일반 기름과는 달리 열매의 색을 그대로 담고 있다 라면과 과자에 바삭한 식감을 내는 데 사용되는 팜유 이곳에서도 요리를 할 때 직접 만든 팜위를 이용한다 어우, 소리 반더라도 입안에 그냥 치매고이네 고소한 식감이 일품이란다 sekarang saya berjaya buat minyak kelapa sawit yang bersih dan tulen ini ikan yang digorengkan minyak sawit 직접 만든 팜유에 버릇하게 튀긴 생선 바삭-ba삭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setiap masakan di Malaysia menggunakan minyak kelapa sawit kerana ia sangat berharga dan bermakna bagi seluruh rakyat Malaysia